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외국인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집중 추진합니다. 네, 충남경찰청 양강욱 경위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경위님 안녕하세요. 먼저 외국인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는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 4월 17일을 기준으로 올해 외국인 운전자 교통사망자가 6명이 발생했습니다. 충남 도내 외국인은 전체 인구 중 약 5.1%에 불과하지만 외국인 교통사망자는 전체 중 10.6%를 차지해 인구 비율 대비 다수 발생하고 있고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0% 증가하는 등 외국인 교통사고 예방활동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4월 22일부터 외국인과의 접촉기회를 확대하여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외국인 대상 교통안전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충남 도내 수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개소,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5개소,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교 17개소를 방문하여 외국인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충남경찰청에서 제작한 교통안전 홍보 영상을 외국어로 번역 송출하는 등 외국인 맞춤형 교통안전 홍보 교육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교통안전 인식을 전반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행락처 논번기를 맞아 차량, 농기계, 보행자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충남갓 내 교통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분들께서는 교통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경찰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인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대학생을 위한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관련 기관단체 등 종사자분들이나 외국인을 이웃으로 둔 도민분들께서도 함께 생활하는 외국인에게 교통안전 상식을 알려주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강욱 경의와 외국인 대상 교통안전 교육 얘기 들어봤습니다.